네, 오늘 아이디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압사 사고 그 뉴스들을 보면서 밤새 새벽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이라든가 소방방지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나오시던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기자분이 굳이 보니까 모든 언론사 상관없이 그 마지막 질문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게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격투기 선수도 필요하고 역도 선수도 필요하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다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미 자기 발이 공중에 뜬 순간은 이미 늦은 거다.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예방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상황에 처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예방으로 나온 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딥러닝 기술이 발달한 국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이미 아이템들이 있는 상황인데 단지 그거를 적용해서 실천할 의지나 그게 없었다는 게 안타까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 CCTV에서 어떤 숫자를 미리 파악하거나 어느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그 이상이 됐을 때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방식을 차용을 했으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스가 인공지능 영상 분석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엔진 아이디스 딥러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이디스 딥러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IP 카메라나 CCTV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도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된 CCTV에 이 딥러닝 기술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면적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숫자가 일정 이상 됐을 때 경고음이 울리게 설정을 해놓으면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거기를 투입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결국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얘기하려고 하고 계셔서 결국 아이디스 같은 기업, 단순한 CCTV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크게 나누면 사이버 보안에 우리가 사실 더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안랩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V3나 기업을 좋아한다는 얘기하니까 V3를 오랫동안 썼잖아요, 알약이나. 그런데 물리보안 분야가 있죠. CCTV라든가 S1처럼 이렇게 방범대원분이 직접 출입을 하시는 그 물리보안 부분에서 S1은 방범대원이 출입을 하시는 그 출동을 하시는 그 부분의 1위고 물리보안의 CCTV 부분에서는 이 아이디스가 1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로 다루는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많죠. 해커, 화이트 해커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데 물리보안 CCTV 부분에서 1위인데 거기에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만 적용을 하면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산불도 할 수가 있어요. 산불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CCTV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분야에 적용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도 아주 저는 딱 충격을 받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매년 괜찮았다는 그 얘기가 가장 위험한 얘기다. 어떤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괜찮았는데, 10년째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냐. 10년째 괜찮았다는 그 인식이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째 괜찮았었더라도 언제나 굉장히 확률 낮은 사고지만 터지면 크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기술을 입힌 CCTV를 활용해서 미리 이런 예방이나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그런 분야의 공공적인 목적에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윈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스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엔진을 장착한 CCTV나 MVR이나 IP 카메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회 곳곳에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물류센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부분을 앞으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나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격들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2만 원대가 지금 이 기업이 주로 지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왜 지지가 되냐면 2015년에 고점이었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박스건 상단 부분인 혹은 중단 부분 3만 원, 3만 5천 원 이 부분을 저기로 하면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디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